선생님 올미도가 어디에요? 그러면 도마른 사람들은 아예 저 앞에 사가리 가면 한 대류변에 국민은행이라고 있습니다. 국민은행에서 이쪽으로 한 2km만 쭉 가다보면은 외양은행이라고 있습니다. 애양을 끼고 우회진에서 한 1.5km만 가면은 신안은행이라고 있습니다. 자 신안은행에서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 15km만 쭉 가면 농협이 있습니다. 농협을 바라보고 1.5km만 가면은 월미도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 발양등이들 있죠? 신랑 없이 이거 없을 때 맨날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어디 영업을 한다고 해갖고 세상에 맨날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놈들 있잖아요. 그 새끼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갖겠죠? 쫙 앞에 사가리 가면은 폐간 모텔이라고 있습니다. 폐간 모텔에서 왼쪽으로 쭉 한 1.5km만 가면은 스타장이라고 있습니다. 스타장에서 뒤로 해가지고 한 1.3km만 더 가면은 몸부림장이라고 있습니다. 몸부림장에서 한 50m만 더 가다보면은 한 20년 넘는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. 여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1.5km만 가면 원인이됩니다. 이렇게 가르쳐준대. 그리고 있잖아. 노래방 범위들이 있지. 노래방한테 기름으로 보면 그렇죠? 1km만 가면 거기 가면은 훈란한 노래방이 있어요. 그 옆에서 쭉 가면은 우리 스타 노래장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운짝 안 했느냐 이렇게 박수 한번 쳐줘. 그렇지. 아이고, 확실히 배운 놈이랑 뭐가 다르나 다르죠? 그래. 내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. 전국에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전국에서 1,2등 나왔어. 진짜로. 성격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.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은 나왔어요. 저 새끼들이 대학 나왔다고 해서 수능뻥이야. 저것들 중에 있잖아. 제일 잘 배운 놈이 중학교 2학년 중패예요. 그리고 나만 대학 나왔어. 진짜요. 내가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나는 장학금 받고 나갔어. 나는 진짜 나라에서 장학금 받아주지. 기숙사 앞에도 공짜로 갔지. 때 되면 운동시켜주지. 진짜로 때 되면 밥 주지. 간식 주지.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냐면은 안양교도소를 나왔습니다. 내가 엿장시 하기 전에 개장수였어. 개장수. 개장수에 하거나 돈 잘 벌었어. 나는 한 번을 내도 훈 주고 개 사본 적이 없어. 웃자가. 주인하고 개가 맘에 든 개가 있잖아. 이쁜 개가 있으면 흥정을 해. 맘에 든 내가 주인이 한 20만 원 부를 거 아니야. 그럼 10만 원. 10만 원은 되겠고. 흥력만 해. 그래 놓고 다음에 어깨에 해 놓고 그날 전인 가서 뭘 훔쳐다가 내가. 진짜 나 싫어해요. 싫어. 그래가지고 내가 돈 잘 벌였었어. 돈 잘 벌였는데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우리 마누라가 어떤 새끼하고 눈 맞아갖고랑 올미도 뭐 했지. 주방경 새끼인가. 그 새끼랑 눈 맞아갖고 여기 가서 산다. 진짜. 난리 버리고 잘 살아두고 보지. 이 새끼. 맞지. 좋았어. 자. 너리 한 번 더 잘까요? 그래서 뭐 했는지 보이든 참가가 제일이지. 그죠? 자. 노래 한 번 더 하고 자. 나 혼자 붙잡고 한 번 쳐 보겠습니다. 멋지게. 그렇죠. 자. 요거 보면 자. 아미세 한 번 있어. 아미세. 아미세랑 갈게요. 원래 아미세를 불러면 짭소온다는데. 괜찮해. 자. MRT에 보면 자. 아미세가 있습니다. 날 더우니까 여러분들 박수같은 치지 마시오. 힘드니까 치지 말고 저희들 새끼들한테 치라고 해. 모든 놈들 저거. 진짜로. 단추를 비하그라먹고 왔나에 다 서 있어. 남자들은 예를 관해 여자들은 왜 서 있는 거야. 도대체. 그치. 안거리 있어. 안거리 있어. 자. 아미세를 출발합니다. 아미세. 아름답고 아미세. 아미세. 자. 출발을 해봅시다. 자. MRT에 보면 있습니다. 다시. 아니. 우리 마누라. 솔직한 얘기. 우리 마누라. 아니야. 잘 안 맞네. 실은 우리 친형의 형수야. 근데 어떻게 시발 것도 일 때문에 맞춰볼 수도 없고 죽건소. 잘 안 맞죠. 자. MRT 보면 아미세라고 있습니다. 자. 가자. 신나게 가자. 신나게. 이러면 신나게 가야지. 하하하. 하하. 她 disturmi. 하하. 차. 하하. Sean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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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